1.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송영길 대표님 바쁘실 텐데 현장에서 싸우시느라고 정신 없으실 텐데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언제죠 선거가? 1월 8일입니다. 제가 오늘 페북에 올렸는데 1932년 1월 8일이 이봉창 의사가 그래요? 히로이토한테 동경해서 포탄을 던졌다는 날입니다. 일본 왕한테? 와 그날이 1월 8일입니다. 그때 그런데 이봉창 의사가 우리 용산 출신인데 용산 고등학교요? 용산 출신 아 용양의 용산? 제가 바로 그 용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가 돈만 좀 더 있었으면 자금만 더 우수한 폭탄을 이봉창 선생님한테 줬을 텐데 그때 폭탄이 불발돼서 그걸 개량해서 윤봉일 의사가 성공했죠. 맞아요. 그런데 그 어디야 구글에 보면 일단 이렇게 치면 윤봉길 의사 사진에 왜 윤석열이가 들어가 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보도가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막 구글에 사람들이 항의하고 아니 윤봉길 의사 자리에 윤석열이 들어가 있는 거야 사진이 사진은 싹 바꿔 꼈어. 누가 그렇게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어. 지하에 계신 윤봉길 의사가 시락도 요시로 사진에 들어갔어야 돼. 맞아요. 맞죠. 그건 그렇고. 오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자신의 재판과 관련돼 있고 또 검찰의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증적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의 집중 수사를 원래 검찰정법 개정할 때 이건 못하게 돼 있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습니다. 0.73% 이겼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독재가 본격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전 박탈도 아니에요. 말만 그렇지. 사실상 대부분 뒷구멍이 열려있는 부실한 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낙연 대표 때 검경 수사권 분리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6개 항목으로 제안했는데 그중에 4개를 빼버리자. 그 4개가 선거 공직자, 방위산업, 대형 참사. 이 4개 범죄를 빼버리고 경제부패범죄만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 하자. 이게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입니다. 이 법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추진해서 5월 9일 취임을 바로 6일 앞두고 5월 3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땅땅땅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부패경제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검찰 수사권이 제한됐다. 그래서 이 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냈어요. 한동훈이가요?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법무부 의견서에 따르면 이 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현저하게 제한됐으니 뭔가 권한쟁이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헌재가 당신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의 주체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시켜버렸거든요. 쪽팔려버렸군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위 한동훈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 법을 껍데기로 만드는. 사실 경제부패수사만 해라고 직접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부패수사에다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선거를 다 집어넣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야당 탄압할 수 있으니까 정치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법방해죄라는 걸 신설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논란이 했던 위중교사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네들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위중교사죄가 사실 부패경제범죄에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논리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사법방해죄라는 걸 만들어서 억지로 끼워넣어가지고 위중교사죄를 집어넣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페이북에 다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판결이 나기 직전에 법정 구속될 것이다 설레발을 치면서 자랑삼아 전리품을 자랑하듯이 자기가 이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기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리 김칫국을 마시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폐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범죄인이 선행자백한 것이다. 즉 위헌적인 법령을 만든 자신의 위법적, 위헌적 행위를 지가 자랑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모범에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 75조 위반인데, 여러분 시청자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4월에 프랑스에 돌아와서부터 일관되게 이 문제를 주장하는데, 민주당, 초국 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이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해라. 그래서 뒤늦게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도 재판부에 문제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판결문에는 김동연 판사가 이 주장에 대한 판결을 했어요. 판실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지난번 한상진 판사가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그 문제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판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는 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변호사 팀들이. 내가 그렇게 외치는데, 그걸 왜 반영을 안 하냐고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잖아. 특히 조국 혁신당한테도 내가 강조했던 게, 위헌적 시행령 때문에 한동훈 특험법까지 발의한 당이 조국 혁신당인데, 그 정작이 위헌적 시행령에 대해서 왜 안 싸우냐. 어제야 비로소 황훈아 의원이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더만요. 기자회견 보셨어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 사조 1항을 지적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그나마 제 의견을 수용해서 이 사조 1항 유반이라고 지적했더니, 여러분 판결문을 보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하면서, 그 판시를 뭐라고 했느냐.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위중교사가, 검사의 직접 사법방해죄를 신선해서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한 것이, 검찰청법 4조 1항. 경제부패에 한정되기로 한, 검찰 직접 수사권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동연 판사는 위반이 아니다. 왜요? 왜 그러냐. 경제부패범죄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시적 규정이다. 따라서, 앞에 삭제했던 4가지, 선거, 공직자, 대형 참사, 방위 사람, 이 4가지가 아닌 이상, 이 4가지 이외에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대답은, 절충서를 편 거죠. 저는 이 견해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은, 이 김동연 판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끝까지 이걸 주장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헌법 107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게 돼 있어요. 결정하게 돼 있는데, 위헌적인 시행령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 사건은, 대법원까지 또 어떻게 변수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2심 무죄가 받았지만, 2심에서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이 전체적으로, 본안 심리를 하기도 전에, 위증교사라는, 위헌적 시행령으로, 이재명 대표를 검사가 직접 수사 기소한 것은, 검찰정법 4조 1항 유반이다. 그리고 2항도 유반입니다. 2항은 뭐냐? 2항은 수사를 한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랬어요? 수사 검사와 공소 검사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저 송영길 수사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표 수사 1부, 3부, 저는 2부. 거의 한 10명 이상의 검사가 달라붙어가지고, 수사한 검사가, 재판장에 그대로 와 있잖아요. 저도 8명의 검사가 계속 와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공판 검사한테 넘겨야 되는데. 왜 그 분리하자고 그러신 겁니까? 중요한 대부분 같은. 왜냐하면 수사와 공소권을 완벽하게 분리는 못하더라도, 검찰청 내부에서라도 공판 검사와 수사 검사를 분리시켜 놔야, 견제도 되고. 상황 안에 견제가 될 거 아닙니까? 소위 사냥몰이식 수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이 법을 개정으로 범죄를 짓고도 처발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검사지상주의, 독선적인 거잖아요.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검사는 니들이 수사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취지로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판사는 절충서를 취한 거죠. 저 송영길은 사조 1항에 따라 이재명의 대표에 대한 위중교사나, 저 송영길에 대한 정당법 위반, 전부 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고, 검찰 친구들은 시행령으로 다 조사할 수 있다. 이게 한동훈 견해를 한다면, 김동연 판사는 가운데 절충서를 편 거죠. 위중교사는 한동훈 말대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기소는 합법이다. 그러나 선거는 안 된다라고 반대로 판시를 해준 거죠. 선거는 안 된다. 그렇죠. 선거는 왜 삭제했으니까. 따라서 이 판결에 따르면 저 송영길 사건, 동봉토 사건은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판결이 저의 재판부의 판결을 기속한 건 아니죠. 대법원 판결이 아니니까. 그러나 중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내용을 송 대표님 재판부에 제출해야겠네요. 당연히 우리 재판부에 제출해야 되고, 지금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나 김용진 대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명예훼손죄. 그렇죠. 명예훼손죄는 경제부패 사범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이걸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게 관련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한동훈이가 아주 나쁜 놈인데, 이게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했느냐. 범인, 범죄사실, 증인 한 개만 공통되면 다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국회의 입법관을 껍데기로 만드는 시행령 정책을 한 거 아닙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자는 헌법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그냥 법기술자에 불과한 자다. 이렇게 보는데, 난 이것은 반드시 헌재까지 가서 위헌 편견을 받아야 된다. 저 기억을 안 하는데, 아니, 참, 대법원에 가서는. 등이 있잖아요, 등. 그거 넣느냐 마느냐고 그때 옥신각신 했는데, 박병승 의장이 넣자 땅땅 뚜드렸던 것 같아요. 등을 넣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볼 것 같으면, 몰라, 그걸 부패, 경제범죄에 한한다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에 김동연 무장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뉴스타파라든가 송 대표님이라든가, 이쪽의 판결에 법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국면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단들도 법리적으로만 무죄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항소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11월 15일 판결, 그것도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검사가 직접 수사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하기가 김문기 관련 사건은 검사가 수사했답니다. 김문기? 그러나 식품연구단지 매각, 국토부로도 협박을 받았다. 그것은 경찰이 수사해서 넘어왔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김문기 관련 사건은 검찰청법 4조 1항 유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선거법 재판에 제기를 안 한 거잖아요. 판단을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한상민 판사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조 2항은 다 위반이니까. 말씀한 대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수사검사가 지금 1일 직무대리까지 받아서, 부산지검 어디 뭐 다른 데에, 단련 받은 사람이 1일 직무대리를 받아와가지고, 이게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검찰청법 4조 2항 취지에 정리를 위배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주장을 해야 되고, 하나 덧붙이잖아요. 제가 또 이 대표한테 이걸 제안했는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자주 통화하시나봐요? 아, 이게 통화는 못하여 메시지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이 헌법 107조 1항 위반으로 위헌법결심사청구를 해야 된다. 이 선거법을. 이 공직선거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는 당선자도 바로 기소를 하고, 다 100만 원 이상이면 응원직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했어. 아,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되버리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뭐, 형사소추 안 된다?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 외환, 내완의 절을 빼고는 소추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재직 중에 범한 범죄에 한정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것은 기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만약 이것을 기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낙선된 이재명과 당선된 윤석열 간의 현저한 평등권 침대잖아요. 그렇죠. 아니, 명태균의 여론 조작, 강남에다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철취해서,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또 허위사실도, 이재명의 허위사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거짓말을, 장모가 뭐 하푸도 안 받았다고. 장모가 손해받았다. 자기 뭐, 김건희가 손해받고, 뭐, 손절했다고. 다 거짓말이잖아. 김만배, 뭐, 잘 모른다. 김만배 누나가 자기 아버지 집 사준 것도 모른다. 이재명의, 아니, 윤석열의 거짓말실 100가지를 선정해가지고 책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아니, 윤석열 거짓말, 윤석열, 김건희 거짓말실의 100가지. 그러니까 이런 자인데, 이게 선거법으로 기소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될 정도가 아니라, 구속시켜야 될 정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런데 당선됐다는 이유로 기소도 못 해. 그런데 0.73% 떨어진 상대 후보는, 아니, 김건희 날아다 보는 이런 걸 가지고 기소해서 아예 의원직을 날리고, 대선 출마 장애도 박탈하려고 해. 이런 야만적인 이 불공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헌법 11점 평등거래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히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이것은 위험법률 심사청구를 해라. 아니, 그리고 해석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직 기간 중에 형사소추할 수 없다라는 것은, 대통령 재직할 때의 형사사건, 형사법만 소추할 수 없는 거지, 그 전에 범죄 저지른 거는 소추할 수 있다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현재 지금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것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똑같이 윤석열도 기소돼서 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고, 최근에 국민의힘이 선거법 유죄 판결되면 434억 토해내라. 합당이나 당을 변경해도 채무자 면탈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법을 또 주지는가? 그렇게 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퇴임하자마자 이 선거법 위반으로 똑같이 기소돼서 당선무형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여러분, 돈 400개 넘는 거 다 토해내세요. 당신들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게 부배락이지, 자기 일방적으로 상대만 죽이고 자기만 안전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론조작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대통령. 이게 댓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요. 전 국민이 알게 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노골적인 범죄 형이죠. 그러니까 나름 명태균 사건을 보면서 지금 오세훈, 이준석, 전부 다 여론조작 혐의에 걸려있잖아요. 근데 이 송영길이 동봉투 가지고 우리 민주당 전당대는 얼마나 깨끗했어, 상대적으로 보면. 와, 진짜 이... 전당대의 동봉투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무슨 연구소? 그것도 저희들이 침태되었고. 목사인 연구소 보니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공정과 상승 그 사람이 대신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비용을 강혜경 씨한테? 3천만 원은 나온 거, 그 얘기가 더 좋겠지. 저는 양반이던데요. 제가 하는 싱크탱크와 비교하면. 자, 그 1월 8일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 차장 부장검사들, 얘네들이 30명인가 더 모여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또 한 명 부장판사하는 우리 총대표님 기소한 사람 같은데 최재원, 3명. 최재원. 그 전에 또 남은 사람들, 강백신하고 2명 해서 탄핵소추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조상원, 4차장하고 3명 지금 하겠다고요. 이게 또 난리를 쳤어요. 이게 위헌이래요, 위헌. 이게 검사들이 제정신이 아닌 게 이 국민들과 너무 시각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재명 방탄 때문에 특검을 한다고 장동영 의원도 그러고 국민의회 의원들이 입만 열면 그러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도대체 이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원, 3명이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 그리고 국민 앞에 수사 발표를 하면서 4년 반 동안 압수수색 한 번 시도도 안 했으면서 한 것처럼 거짓말로 발표하고 이런 노골적인 일종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탄핵을 한 것인데 이재명 방탄으로 탄핵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왜 합니까? 국민을 농락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거의 64%, 70%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반대는 20여% 불과해요. 3배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로폰 변호사가 돼서 이거를 무마하고 은폐시킨 자들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더구나 핸드폰을 피의자한테 갖다 바치고 황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존심 있는 검사라면 단 한 명이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2%에라도 항의에 글을 올렸어야 했는데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전국에 2,300여 명의 대한민국 검사 여러분 말 한마디 한 검사, 임은정 검사 빼놓고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얼 잘했다고 그에 대해서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탄핵소축권을 행사하는데 집단 반발을 해요? 33명 당신들이 무슨 민족대표예요? 33명 검찰 부장들 했다는데 이 친구들 이름 전부 적시해서 기억에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권하게 되면 전부 다 징계처분해야 돼요. 맞아요.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6조의 공무원들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뭐예요? 노동조합이에요? 뭔데 파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박정훈 대령이 정당한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한 거 제대로 했다고 국방부 장관 말을 안 들었고 해병대 사령관 말을 안 들었다고 항명죄로 기소해서 3년을 지금 구형한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정권이? 어디 감히 검사들이 국회에 항명을 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이런 노조도 아니고 전부 징계 처분해야 돼요. 싹 교체를 해버려야 됩니다. 더듬 애들 전부 집에 보내야 돼요. 그냥 김관리 로펀 변호사 취업해라고 보내야 됩니다. 전부 당신들이 무슨 검사냐고 검사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경찰을 맡고 못 하는 거지. 이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검사들이 심우정 총장, 이창수, 정치적 중립이 뭐 돼요? 뭔 정치적, 이미 당신들은 정치적 중립을 갖다 버린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대 야당이 굴복하지 않겠다고? 이 비겁한 양반들아 이 불의에 굴복한 이 비겁한 자들아 당신을 어떻게 검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짠맛을 이런 소금은 갖다 버려야지요. 여러분 이미 검사가 아닙니다. 김건희 용역 회사 직원들입니다. 코바나 컨테스트 직원맛도 못한 자들입니다. 집으로 가야죠 다. 저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놈들이 선출된 사람들을 말이죠. 지배하고 아니 뭐 선출된 권력이 다는 아니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입법, 소법, 행정이 현재 균형을 대는 것이니까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이 불법이 됐다. 이것은 저는 잘못하면 히틀러 80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출된 것이 모든 것을 정보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헌법에 기초해서 하는 거잖아요. 헌법을 누가 위반하고 있습니까. 검사 당신들이 위반하고 있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이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모두가 이에 상충되는 것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신의 질척이나 가족들이. 그다음에 이에 상충이 됐을 때는 자기가 의결권 행사를 할 때 회피하도록 의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당신은 당신 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당신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상충 원칙이 어긋난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민주당이 국회의 규칙을 바꿔서 상설특검법을 가야 되겠다. 이 특검법 계속 거부권 행사하니까 맞아요. 잘했어요. 국회 규정을 바꿔서 야당이 추천하는 4명을 추천하도록 여당을 배제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진우 검사는 얘네들이 와서 교원 영색으로 민주당의 밑에 검찰을 만든 것이고 난리를 펴는데 옛날에 공수처 만들 때 황교안 의원이 개시터퍼를 만든다고 떠든가 똑같은 건데 아니 민주당 일반 모든 것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그 사건에 한해서만 한 거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사건에 여당이 참여하면 특검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걸 한 건데 대표님 지금 정당을 이끌고 계신데 향후에 어제 천주교 신부님들 정의구현 사재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3분의 1. 사재단의 3분의 1이 1466명. 그리고 이제 결국은 보고 있던 서울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에 동참했습니다. 꼭지점을 찌렀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제가 서울대를 막 뭐라고 했더니 이게 글쎄 우리 대표님도 과거에 87년 다 경험하셨는데 이게 이건 못 막을 것 같고 제가 이게 확산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겉잡음 없이 불어나갈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무당한테 한 번 빌어봐야 안 될 것 같고 자 이제 앞으로 민주당을 포함해서 제정당들 제야당들이 이걸 어떻게 싸워나갈 거 어떻게 국면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한 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제2의 6월 항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월 항쟁에 국민운동본부를 만든 것처럼 민주당과 모든 제정당 사회단체가 윤석열 퇴진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변이제 정규제 같은 사람들까지 어찌 됐건 보수적인 사람들도 동참을 다 하게 해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촛불집회 보면 민노총 촛불 단체 당이 흩어져 있잖아요. 조국역신당은 서초동에 가서 하고 이렇게 모두가 흩어져 있는 것 가지고는 힘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 국민항쟁 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원탁 테이블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 저 같은 소나무당은 비록 원해 정당이지만 제가 1월 8일 선거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은 제약요소가 많아서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재정장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천주교 천주교도 들어가고 개신교도 들어가고 불교도 들어가고 대학교수단체들도 들어가고 학생들도 들어가고 그 외에 민주노총 농민단체 다 들어가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실수가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닌데 그럼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런 연립정부 구상을 가지고 민주연립정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 배제했잖아요. 맞아요. 다 배제하고 민주당만 민주당 나에서도 친문 세력들만 권력을 독점하고 배제해서 결국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반동으로 반동으로 돌아가버렸죠. 완전히 반동의 시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촛불 제2의 촛불처럼 제2의 문재인 학습효과 때문에 지금 촛불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중산층 그러니까 이번에 나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다음 만든 정권은 민주당의 독점 정권이 아니라 정말 민주연립정부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과 제 단체가 참여하는 정말 그런 자기들 패거리들만 다시 또 권력을 독점하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월 8일 선고가 잘 되겠지 뭐 거기에 또 문명일 수는 없고 아니 뭐 저로서는 뭐 그날 선고 나온다고 해서 구속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제가 재판부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건 저로서는 최선을 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시원하게 또 핵심을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